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의대 정원 증원, 필수 의료 패키지 문제를 놓고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료계 집단 행동이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가 비상진료 대책을 가동합니다. 현재시는 의료계 집단 행동 대응을 위한 서울시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의료계 상황과 비상진료기관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는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 일반 환자는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보건소 연장진료로 대응하고 응급환자는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통해 진료 공백을 줄일 계획입니다. 서울시 시립병원 8개소는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내과, 외과 등 필수진료과목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 확대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합니다.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은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25개 자치구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평일 오후 8시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하며 개원이들이 집단행동에 동참하면 주말까지 진료를 연장할 계획입니다.